어제 병동 회식 때요. 우리끼리 뭐 내기 했는데. 내기? 문광태 보호사는 왜 1년마다 메뚜기처럼 이 병원, 저 병원 정처 없이 옮겨 다닐까? 그거 맞추는 내기? 자, 1번. 한탕 털어먹고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는 거다. 2번. 뭔가 큰 사고를 쳤는데 수사망을 피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거다. 3번. 가는 병원마다 환자, 간호사 안 가리고 꼬셔대다가 풍기문란으로 쫓겨나는 거다. 난 뭘 걸었는데. 음, 저는 3번 여자. 자, 정답은? 4번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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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남자. 아, 선배. 아이고, 맛있다. 커피. 응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